세진이 세진이 안녕하세요 뭐하노? 강의 안 들어가고 지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? 저 군대 영장 나왔어요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마! 사내 짤쓰기 질질 짜기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게 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가면 되지 울기만 어노? 알겠어요 늠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대희 선배, 3대 독자라 군대 안 가지 않아요? 안타깝게도 나라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 나라는 3대 독자는 얻었지만 용감한 용사 한 명을 잃은 기지 이참에 지원해서 갈까? 대희 선배 진짜 멋있다 대희야 어? 안녕하세요 은심 가부지 대희 너 군대 영장 나왔다 뭔 소리 하십니까? 저 3대 독자라 군대 안 간다 아닙니까? 법이 바뀌어서 가야 된단다 ㅋㅋㅋㅋ 이리와 이 자식사 사내자에서 짜기는 왔잖아 어이? 그 남자라면 다들 군대 갔다 와야지 잔소리 말고 씩șш이하게 갔다 와임만 떼 근데 그, 누구들 그거 아나? 군대 갈 때 꼭 총 한 자랑씩 그거 사가야 된대 그러고 뭐 탱크라도 한 대 끌고 가면 군생활 쫙 피지 에이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돈 좀 준비했어요 문재 씨한테 달라고 돈 좀 준비했어요 알지 뭐 어이구 이 멍청한 자식아 어이구 아가 뭐 이래 순진해가 어이구 내가 싸게 파는 데 아니까 내가 사줄게 그래서 어디가 정책에 쓰이고 그러지 말고 어 진짜 감사합니다 어 저기랑 탱크사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짓걸음이 해 짓걸음이 해 짓걸음 좀 사주이소 돈을 갖고 난 막 돈을 돈 돈 넘겨지 가자 내가 사갖고 내가 소포로 보내줄게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칼났네 아 그나저나 봉선이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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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압니까 세진이 군대 영장 나왔답니다 나도 선배는 3대 독자인데 우체군 데려갑니까 법이 바뀌었단다 강년네 에이 저승 세대 백 회 τι 그것도 충분히 꽃이 아니다 오선아, 자대비치 받으면 편지할게 면회 꼭 얻나 알겠습니다 니... 내 기다릴 줄기지?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이 있겠지만 더... 한번 기다려 볼게 뭐라 참 씨부리 싸네 동선아 군대 가기 전에 내 소원이 있다 뭔데? 지가 다 들어드릴게 마지막으로 너랑 입 맞추고 싶다 오, 진짜 진짜 뭐예요? 선배 준비되십니다 공선아 3년이라는 시간도 그게 나를 잊을걸 그건 잊지 말고 미안했기 때문이... 야 니 양치 안했냐? 그저께 해! Caribbean limp 하지 가보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